아 야야야야야 아 미안하다 그냥 버리고 가야지 시간이 없대 시간이 없어 지금 60초 나왔어 벌써 군발군대군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데 오케이 여기도 하나 있고 어 이거는 피가 피 눌러야 되나 본데? 어 뭐지? 아이씨 저 동전이 괜히 저렇게 길이 이어질 리가 없는데 피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요시 요시 그란드 시즌 요시 그란드 시즌 오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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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넷 넷 넷 왜 가만히 있어 어? 잠깐만 위에 뭐 있나본데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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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장난질에 너무 또 심하게 해놨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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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 걸 안 먹고 왔네 세 번째 거만 신경 쓰다가 아 어차피 저거 못 데려가잖아 어차피 못 데려가는데 버리고 와가지고 어떡해 베리 아이씨 아이씨 마이씨 여기 이건 또 한 개일 것 같네.. 이리 와 요시 이걸 못 올라간다고? 봐봐 얘 요시 버리고 가잖아 안 데리고 가지잖아 버리는 거랑 방생하는 거랑 다르다고요? 저것도 방... 내가 아까 한 것도 방생한 건 아닌데 그냥 주차시켜놓은 거지 아 3목 아 3목 4목 세 두목 3목 4목 아 이럴 아 이럴 결국 3목 인가 그럼? 아 이런 펭귄 자식이 감히 도도도 아 자꾸 왜 미니 미니 버섯 주냐 미니 버섯 저거 스펠일로 쓸모 없는데 어 꽉 찼네 이럴 때 왕관을 버려야 돼 버려 가라 아이스 슬라이드 미나 어 10개 어 또 주네 저 위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와는데? 아이 아니구나 위에 위에 잘 보고 가야 돼 위에 위에 잘 보고 가야 돼 어? ㅅ 아.. 이거 왕코인 너무 신경쓴..신경쓴 건가 내가? 아 여기 있네.. 그냥 공짜로 하나 주네? 아니! 하.. 아 이게 그냥 깨기만 하면은 저딴 거 신경 다 안 써서 그냥 깨거든요? 근데 왕코인이 너무 신경 써요. 이 깨우면은 집착이죠. 그러니까 집착. 왕코인에 대한 이게 진짜 어.. 말도 안 되는 곳에 숨겨져 있는 거 몇 개 있어가지고 네 잘.. 잘 보고 가야 돼. 오우 씨 탑승관 장난 아닌데? 어디 이거야? 이 근처에 하나 있을 거 같은 예감이 들긴 하는데 없나? 여기 위엔가? 아니면.. page 댕겡 네 오늘 포켓몬 신작 발표 pride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따가 소문은 소문으로는 그 제일다의 제일다의 전설 그.. 그 뭐냐? 뭐라 그러지? 제일다의 전설하고 비슷하게 해서 나온다고 하던데? 아 이거.. 이건 찍기 안되냐? 아 뭐야! 화가 났네? 이러면 안되는데? 아 네 큰일났다 시간이 없다 근데 아씨 아 망했네 아 망했네 하.. 또 피 찾아야돼? 과연 피는 어디에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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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히 시간이 안되는데? 이거는 그냥 피가 사나 숨겨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솔직히 말해도 안 그렇습니까? 오른쪽 강 부서지는 거 아니냐고요? 에이 설마 여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었을 리가 없지 아 이거다 호오 아 제발.. 9초 남았어. 제발.. 제발.. 흐흐흐흐흐 아 뭐야 왜 하나 어딨어 하나 어딨지? 하나..하나가 안 보이네 오면서 놓쳤나? 마지막 그니까 내가 아까 아까 너무 빨리 오면서 뭔가 하나 놓친거야 그니까 지금 뭔가를 하나 놓쳤어 지금 방향이 멋있다고요? 아이 감사합니다 야 걔 그냥 걔 그냥 돌진이야 무조건 시간이 없어 지금 자 이제 여기서 잘 찾아야 됩니다 여기 근처에 아마 하나 있을 겁니다 설마 여긴가? 바다가 뭔가 좀 수상한데? 아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잠깐만 끝이 없는건가? 어어? 파이프? 이거 파이프 닦어도 안 들어가지는 거죠? 아 이거 아 없어 아... 처음에 아래로 갔다고 아래에 있는 거 아니지? 아래에 없잖아. 아래에도 없네요. 그러면은 그 뒤에, 뭐 뒤에서 찾아야 된다는 건데. 마리오랑 노이즈 어떤 게 좋냐고요? 솔직히 저는 마리오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노이즈의 점프력이 너무 커가지고 컨트롤하기가 더 힘들어, 지금. 음... 음... 어휴, 희미하게 뭐 저거 코인인 줄 알았는데. 이거 다 일단 다 안 돌아가집니다, 초간. 여기 아까 확인했잖아, 없잖아. 와아, 이거. 가운데도 아, 가운데 파이프도 없습니다. 벽 부수거 빈 공간이야? 어디야? 벽 부수거 빈 공간이야? 어디야? 벽 부수거 빈 공간이다. 벽 부수거 빈 공간다. 이렇게 벽 부수거 빈 공간다. 이거 야자 다시 이제 벽 부수거 빈 공간다. 아 펭귄 대시로 아 이거야? 이거 다 확인해봤어요 아까 다 확인해봤습니다 다 뚫었는데 뭐 없어요? 안고 마지막에? 아 마지막에 뚫어서 가야 되는 거? 아 한번 가볼까요? 여기? 여기? 아이C 어? 와아 천장 뭐지? 으아 퓨! 메이딧! 저기가 숨겨있었네 ㅎㅎㅎㅎ ㅎㅎㅎㅎ 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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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해! 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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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버리죠? 두 개나 있는데 저녁 안 먹었습니다 아 갑자기 템이 넘치네 버려요 똥 나이다람쥐가 타는 저울리프트 음 자 이거는 툭! 오케이 다 왔어 어 내놔 그거 야야 뭐야 왓 소 ㅁㅁㅇ ㅏㅁㅓ ㅁㅁㅁㅇ ㅁㅁㅇ ㅁㅏㅁㅅ ㅁㅁㅁㅁw ㅁㅁㅁㅈ voz 여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바로바로 위치가 다 나와있어가지고 동시에 동시에 상자에 북구북구 투어 아 나 여기가 개싫어 진짜 여기 여기가 메비 네 진짜 여기 유령의 집 같은 경우는 찾기 진짜 힘들거든요 일단 하나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들어가는데 아닌가 아 못 돌아가네 아이고 저 위에 위에 냄새나죠 위에 위에 역시 하나 찾고 아 근데 시간이 없는데 시간 50초 밖에 안 남았네 뭐야 저 포 아 방금 먹은거 두번째꺼였네 왜 아니 이러있을까 세번째꺼 여기 있겠지만 찾았고 아 다 깨야겠다 시간이 없다 이슈옥깐 나왔어 첫번째꺼 안 먹었다 음 음 이거 코인 다 모으면은 스페셜 그 로드 있거든요 스타 스타 스테이지 거기를 거기를 깰 수 있어요 저 위에 있는거 같은데 방금 저 검은색깔 보이죠 저기 저쪽 위에 저기인거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뭐 해야되나 화살표가 수상한데 뭔가 뭐 해야되나 근데 이미 망했네 이게 두번째 코인이라고 이었다는거 어? 이거 올라갈 수 있네 위로? 오وا 흐으으으으으 아 비밀로프자 어 안돼! 아아아앜 오호 또 깨야되네 아 자 비밀 스테이지가 열었고요 여기는 근데 지금 1탄 1탄 2탄 4탄 1탄 1탄 4탄이 안 열렸어 비밀 스테이지가 거기는 지금 뭐 어딘지도 모르겠어 아이씨 올라가야 되는데 타이밍 안 맞네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순 좋았어 야 천천히 천천히 야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한 칸씩 아니 점프가 너무 높아서 컨트롤 하기 좀 힘든데 아아 진짜 개 빨리 사 아 그냥 아이템 써야겠다 어 지금 아이템 넘치는데 아이템 써버려야겠다 이거 프로펠러 써야지 개꿀이지 이거 이럴때 쓰라고 준거지 이거 아 아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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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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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좋았어 아이 개꿀이네 일단 비밀루트 깨웁시다 한 번 어차피 깨야되네 물멍이의 아래로 빠져나가라? 물멍이? 어 뭐야 바로와 바로 뭐 있는데 위에? 에이씨 안 먹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 이 자식 벌레에서 올라가겠다 아 아 아 이거 레리다 보면 아 저기 있네 포인트 하나 두개 어 뭐야 아 한 대 맞았네 어 하나가 없는데 아 아 일단 깨자 음 으 으 으 으 으 으 한다고? 근데 못 봤나만 자 불꽃먹고 여기 또 숨겨진 구간이 있네